오늘은 우리 서진이 작은 선물을 해줄 생각입니다. 지금 선물 사러 가고 있습니다. 보는 거에서 혹시 CT로 보이지 않을까 번호가 보다가 원플러스건이고 무료 당말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공시지원금이 지금 많이 나와서 워치도 하시면서 아이콧도 가능하긴 하거든요. 아 원래 애플은 없어요. 아 없어요? 네 삼성만 있어요. 원래 애플은 없어요. 아무것도. 아 너무 복잡합니다. 핸드폰 사기. 이마트 잠시 왔습니다. 여기도 알아보려고. 지금 핸드폰을 사려고 대리점 갔다가 저기 이마트 핸드폰 파는 데 갔다 왔습니다. 고민 좀 하려고 밥 먹으면서 맛있게 먹어. 밥은 다 먹었고 원래는 직영점에서 아이폰 사면 아이폰 SE를 공짜로 준다고 해서 그쪽에서 할까 했었는데 요금제 이런 거 생각해보니까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직접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우체국 왔습니다. 여기서 알뜰폰 구매할 거예요.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다음 주에 나 연락이 될 것 때문에 3초에 정도 걸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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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진아. 아빠 할 말 있어. 뭐? 서진이 아빠한테 할 말 없어? 응. 여기 앉아봐. 여기 앉아봐. 서진아. 서진아. 여기 뭘까?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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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인지 어떻게 알아? 몰라. 아까 그 SSG라고 있었어. 어디가 SSG? 저기 저기 아까 저기 오는데 정작. 아니야. 이건 SSG 아니야. 이거 뭐야? 자. 가만. 이거 놔봐. 위험한 애가 칼내줄게. 아까 SSG. 근데 그게 뭐야? 무슨 차이 그럼? 서진아. 드디어 서진이의 핸드폰이 생기는 날이야. 자 서진이가 뜯어봐. 짜잔. 짜잔. 과연. 그렇게 왔어? 박스에서 먹었어? 와 서진이 핸드폰 생긴다. 짜잔. 근데 아빠 그거 알아? 뭐? 복싱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뭔가 좀 달라. 어 이거 아닌데? 복싱장에 두 개 있었는데 왜 하나밖에 없니? 이거 신제품이야. 응. 이거 어떻게 할까? 응. 이거 켜지나봐. 이거 어떻게 어디에다 켜지? 이제 유심집을 껴야지. 어떻게? 유심집이 근데 뭐야? 교육이 이건 유심집. 아이고. 근데 어떻게 놔? 응? 이거 어떻게 놔? 알려줄게. 자 우선 유심집이 이렇게 있잖아. 응. 이걸 따는 거야. 오쇼. 복싱장에 갖고 왔어야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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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유심집이야. 어떻게 했나? 여기다 놓고. 응. 이게 유심집 넣는 케이스를 빼는 거거든. 자. 구멍이 있어. 응. 핸드폰 옆에 구멍이 있어. 그거 알아? 해봐. 넣었어. 쭉. 꾹 눌러봐. 응. 응. 그럼 뚝 나오지. 그러면 이걸 빼서. 들어가면. 응. 오. 응. 그걸 빼서. 쭉 빼. 쭉 빼도 돼. 응. 이걸 유심집은. 어떻게 넣어? 하필이면 왜. 이게 근데 유심집이 안 맞는 거 같지? 아. 여기야? 테두리까지 빠져야 되는 거네. 뭐가? 응. 내가 한번 이거 눌러봤거든. 근데 빼줘 거야. 응. 응. 이거 불리는 거야? 잘했어. 잘했어. 응. 이렇게 딱 봐봐. 이렇게 넣는 거야. 나중에도 빼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는데.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거. 이거 갤럭시 켜는 건 어떻게 껴? 그냥 전원 누르면 되나? 쭉. 아. 켜졌다. 이거 왜 안 나오냐. 어. 좀 기다려야지. 게임에서도 설치하고. 아빠가 나 비밀번호는 어떻게 해? 근데. 서진이가 비밀번호는 지적하는 거고. 그건. 근데 서진이 아빠한테 약속한 거 잘 지켜야 돼. 응. 절제. 절제하는 거. 그러면 미쳐. 절제하는 거 꼭 배워야 돼. 시작. 검은색이야 멋있다. 엄마가 54%야 처음에 충전했으니까 모바일 데이터 접속을 허용합니다 모바일 데이터 접속을 허용합니다 모바일 데이터 접속을 허용합니다 엄마 그런데 가져가서 안해도 되지 허용합니다 내일 해야 돼 내일 하래 허용 잠깐만 아빠가 이건 시작하기 전에 라이센스 오 아빠 충전기도 있어 어 충전기도 있어 중간이 있네 엄마 이거 뭐야 왜이래 두개나 들어있어 와이파이 지금 확인중 되고 있어요 아빠 이거 뭐야 왜이래 둘 다 똑같아 요즘은 이거 이렇게 다 바뀌었어 최신폰이라 그래 연결됐다 뭐야 한번 해보자 써보자 처음이니까 자 휴대전화 준비중 근데 몇분정도 걸릴 수 있대 자 서진아 그리고 카메라도 너 일자로 갖고싶다고 했는데 일자로 됐다 그치 응 벨로 아이폰이었는데 아이폰 일자로 열차 영상 많이 찍어 알겠지 어 맞잖아 구리 쓰면 가니까 어 그거 알았지 진짜 빨리 가 지금 빨리 가지 그러니까 서진이 너의 아빠 이거 맞는지 한번 살펴볼까 오우 씨 이렇게 해잖아 아니야 콘서트 이거 따로 사야 돼 여기 맞는 건 없어 엠미 데이터 복사 응? 뭐 이렇게 할게 많아 그러게 왜 이렇게 까다듬지 이거는 이제 컴퓨터가 아니 핸드폰이 예전게 있으면 지금 새걸로 이제 바꿨잖아 새걸로 옮길거냐 이렇게 복사할거냐 근데 아빠는 아빠는 복사해도 되겠네 그치 근데 나는 없지 없으니까 그냥 다음 다음 누르면 될 거 같아 아니 난 없으니까 그치 나는 이게 셀프냐 이 씨 이거 까다로워 잠깐만요 복잡하다 아 복사 안함 우린 복사 안하지 응 복사 안하고 정보 확인이죠 호진아 야 로그인 해야 돼 아 구글 로그인 해야지 네 아이디로 해 아빠 아이디로 해줄까 이거 진짜 많다 위치 정보지 이거 확인 응 화면 색깔은 아무거나 해 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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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제 사용해보세요 어 완료 나 다크는 싫어해 우와 됐어? 어 유튜버도 있어 응 유튜브 들어가봐도 되나 유튜브 들어가봐도 되나 아 잠깐만 엄마거랑 거의 비슷할까 아 게임몬처가 있네 아 게임몬처네 아니지 그거는 구글 플레이스고 아 로그인해야 하고 아 로그인하고 유튜브 돼? 오 된다 된다 서진아 아빠한테 유튜브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아빠한테 전화 한번 해줘 응 전화하고 있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서진아 핸드폰 챙겼어? 응 이제 서진이가 막 알아봐 이제 서진아 연락처에 추가 응 맞아 그렇게 하면 돼 알겠지? 응 서진아 기분 한번 말해주세요 기분 좋아요 좋아요? 응 아빠 뽀뽀 한번 해줘 사랑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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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뭐로 할까 우리 아빠라고 할까 그냥 아빠라고 할까 너 하고싶은 걸로 하는 거야 아빠 응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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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아빠 이 연락처를 저장한 위치를 선택하래 응 그러니까 이제는 핸드폰 네가 이제 다 찾아보고 네가 스스로 이제 할 줄 알아야 돼 네가 결정하고 알겠어 모르는 거 있으면 엄마한테 물어보고 갤럭시는 엄마가 잘하니까 알겠지? 저장 저장 축하해 생일 첫 핸드폰 생긴 거 잠깐만 아빠 이게 등록이 안 돼 알겠지? 서진아 축하해 아빠 첫 핸드폰 생긴 걸 축하합니다 아드님 아빠 응 잊어버리지 말고 서진아 전화번호 추가 이거 해야 돼? 전화번호 추가 해야 돼 서진아 잊어버리지 말고 응 떨어뜨리지 말고 잘 써 응 응 다음엔 또 아빠 이메일은 나 몰라 이메일은 입력 안 해도 돼 전화번호만 해도 돼 이메일은 입력 안 해도 돼 아빠 이거 뭐야 아빠 저장 누르면 되잖아 이메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서진아 아빠 아빠 벨소리는 좀 특별한 걸로 해줘 응 알겠지? 응 BTS가 왜 나와 자 핸드폰 아빠 앞에 찍어줘 아빠가 지탈이 나면서 우와 케이스 사왔다 이거 풀린 사놨거든 이끼어 나 어떡해 이끼 유리 그거일 거야 아마 아빠 맞다 아빠 필름 안 좋은 점 있어 왜 바로 기름물들만 무지개야 돼 땀물들 손으로 하면 난리 났다는 거야 자 자 내 폰 잠깐만 잠깐만 어떻게 붙여 아빠가 붙여 그건 어른이 해야 돼 아예 만지지마 자자자 휴 네 이거 이제 공개해야 될게 손이 아까 찍었어 공개해주세요 형꺼 핸드폰 공개 서운이도 한글 알고 아빠 잠깐만 저거 해주면 아빠가 사줄게 내가 한 번 껴 줄게 잠깐 이거 이거부터 껴야지 서운이 배 어쩔거야 응? 우선 깨끗이 이거 닦고 아이 서운이 때리지마 아니 서운이 아파 나도 손이야 서운이 많이 했어? 응 아빠 게임 라이트 그거 뭐야 응? 아빠 로그인도 해주세요 응 케이스 내가 낄거야 응 케이스는 니가 끼고 응 아빠는 이거 이거 맞대요 깨끗이 해야 돼 드레인다스 미리 써있어요 아빠 맞다 궁금한게 있어 필름이 너무 얇아 얇은 것도 있고 두꺼운 것도 있는데 이건 좀 두꺼운거야 아빠 그러면 클릭 안되지 않아? 클릭 다 만들었지 우리나라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대박이 잠깐만 이거 먼지가 먼지가 들어가면 안되거든 왜 내가 한번 보여 아니 구별주면 안돼 이것도 그치 내가 한번 보여 아빠 됐지 만져는 봐도 괜찮아 야 서진아 동생도 얼마나 갖고 싶겠냐 너들이 갖고 싶었잖아 응 동생도 얼마나 갖고 싶겠어 연습했어 니가 관대하게 뭔가 해줘 보람이 있네 어디있어 유리 이거 지금 찍고있지 찍고있어? 맞아 집 케이스로 먼지 표면 안돼 아니 이거 자 이건 이제 조심해야돼 여기 이제 먼지 묻으면 안되거든 망하는거지 망하는거지 맞아 안 망해야되니까 그 다음에 똑바로 안붙이면 안돼 응 나 이거 찍고있지 여보 갈래? 응 어? 잘못됐잖아 잘못됐다 어떡해 어떡해 이건 될까? 응 응 움직인다 잘 된거야? 이건 잘된거지 이거 그거 이리 같은거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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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이걸 움직여 공기를 잘 빼야돼 공기 빠져라 공기 빠져라 이게 왜 빼야돼? 공기 안빼면 여기에 공기 방울이 안 딱 들어가있다 지금 완벽하지 뭐 응 잘 되네 응 자아 이건 됐고 그래서 케이스를 내가 할거야 응 이건 아빠 뒤에 닦아주고 닦아주고 나도 발버려 호흡 발버려 아 이거 아 더워라 아 이렇게 깨끗 닦으면 돼 맨양제라 사람인데 기름 기름 없게 기름 아니야 손이 양치에서 깨끗해 응 이제 닦으면 닦고 케이스를 더 차 내 인도 필요해 면도 그만해 그만 안돼 내 톤이 오염됐다고 아니야 도대체 깨끗하게 해주려고 하는거야 아빠 빨리 나와 오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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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손이 카메라 보고 딱 끼워줘 내가 가면 이거 뭐야 이건 아빠 이거 봐봐 자 맞아 위아래 왜 이렇게 꼈어? 오 예쁘네 오 역시 새거는 색깔이 투명해 응 서원이는 예전 핸드폰 갖고 있죠 타임은 끝난다 아니 그래 이건 왜 나오는데 아빠 이메일 쓰래 이메일 나 몰라 응 아빠가 해줄게 서원아 그건 통화가 안되잖아 나중에 아빠가 새 핸드폰 사줄게 엄마 진짜 구구도 안나고 한국에서 공부 열심히 해야돼 셋이 아빠 그거 알아? 응 응 빨리 깔아주세요